어? 그 바이오주 상장 폐지됐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까꿍. 나 어떡하니?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우리가 중국어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국 그 바이오주 상장 폐지됐어 라는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상장 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외우면 됩니다. 그저 단어일 뿐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단어가 딱딱 들어오죠 여러분. 자, 최종이라는 것은 결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이라는 건 최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나 즐, 여기서 즐은 주식을 세는 양사였죠. 근데 그냥 주식, 그냥 구표가 아니라 셩우구표라고 합니다. 네, 셩우. 맞습니다. 여러분. 바이오를 우리가 셩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셩우. 그래서 바이오주는 셩우구표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상장 폐지되다라는 건데요. 바로 짜이 바이라고 합니다. 뒤에 완료를 나타내는 러까지 넣어서 상장 폐지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왜 짜이 바이가 상장 폐지일까요? 이 짜이라는 것은 뽑아내다, 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이는 간판, 상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바이즈로 익숙하실 거예요. 브랜드, 상표. 근데 이게 간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판을, 그러니까 회사의 간판을 주식시장에서 뽑아내다. 어떻게 너무 잔인해.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은 외우기가 조금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간판을 주식시장에서 뽑아내다. 어우, 어떻게 너무 잔인해.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은 외우기가 조금 쉬우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간판을 주식시장에서 뽑아내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